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입니다. 경신일입니다. 간여 지동기 날이죠. 일요일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흰 원숭이가 나타났네요. 오늘 복근문화 4자 9자로 쓰고 흰옷을 입고 서쪽으로 가보십시오. 경인은 을의를 좋아하죠. 을경합금입니다. 을미올사, 을미, 을유올에, 을초기를 좋아하고요. 성품이 아주 온호총매하고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보기에는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내적은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경인은 갑의를 싫어하죠. 각경충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의를 싫어하고요. 군인, 경찰, 검찰, 교동, 한의사, 의사, 간호사, 운수업, 선박, 회사, 제조업소,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한 폐기간지, 대장염, 피부염, 탈모, 전립선, 부인과 질환이 많은 그런 일주고요. 담배를 쌍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월 29일에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자 띠변호사 드릴까요? 팔벙선TV 구독자 알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띠볼까요? 신찌아진 수국입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좀 골벅이 싫다 나오네. 그죠? 연예가 약간은 꼬이고 구슬수가 있답니다.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십시오 조심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자 소띠볼까요? 소띠오는 사불이 좋네요. 그죠? 금전액이 좋고 매매원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중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자 범 띠볼까요? 인신 중이죠. 역시 오늘 조용하게 알찬 하루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무리수로 하지 마시고 그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입 조심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면 괜찮겠습니다. 자 토끼 띠볼까요? 원진살이죠.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내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오전에는 좀 조심하시면 오후부터 사업원, 금전액, 매매원, 이사원, 학업원 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용띠볼까요? 용띠 돈 많은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예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원, 금전액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원 다 좋은 용띠는 오늘 만사행통입니다. 복근한 줄 사 보시죠. 자 BM띠볼까요? 사신압수죠. 역시 육합이 들어왔어요. 사업원이 좋습니다. 매매원 좋고 금전액이 좋고 그저 이사원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두 좋고 성경은 더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돈 많고 그저 건강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예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원,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원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만나기 맞는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연예가 조금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요. 주식, 펀드, 코일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 때 볼까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섹시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예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원,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원,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드디어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예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원이 좋고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원,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복그라질을 써보십시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만나기, 만나기 좀 꼴고 싫다는데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요. 오늘 입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넘모, 주식, 펀드, 연결하지 마시고요. 낯선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디띠 볼까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원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원,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원,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정량, 부삼혐회, 우정빈회 건강 모든 일에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부세입니다.